친구들 하이오 친구들 하이오 오늘 더불이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라면 2개랑 밥도 2공기 준비했어요 오늘 빨리 먹는 걸 할 건데 뱉어지겠어요 얼마나 뱉어지지 않을 만큼 먹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여기 빈 접시에 라면을 덜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할까요 제가? 제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용영이 쌤이 다 말해 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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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면 하나도 안 뿌랐어요 방금 그렸거든요 방금 그렸거든요 오늘 모락모락 하고 있죠 끓인 지 1분도 안 지났거든요 맞아요 오늘 먹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시작했어요 뜨거워서 빨리 못 먹네요 저것 너connect 쫄깃쫄깃 맛이 있는 조개살 허흐흐흐흐 허흑 허흑 하흑 노구리 껍도기 보면은 라면에 홍합도 들어가요 오... 오징어도 들어가요 라면 이름이 왜 너구리인지 모르겠어요 오동통통해서? 노구리가 오동통통이요? 음 너무 재인하다 와우 벌써 면은 거의 다 먹었어 요? 맞아요 오늘 영상 되게 짧을 거 같애요? 빨리 먹는 콘텐츠라서 면은 거의 다 얹었습니다 티비에 보니까 르구리는 바로 맞추던데요? 르구리만의 특징이 있어요 르구리는 안에 뭐가 들어있게요? 바로 다시마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르구리도 좋지만 쓰레면도 좋아해요 쓰레면도 맛있어요 라면 다 맛있는 거 같애요 짜파게티도 맛있고 비빔면도 맛있고 또 뭐 있지? 르구리도 맛있고 르구리도 맛있고 르구리도 맛있고 짬뽕도 있고요 이제 밥을 두 공기 말겠습니다 먼저 한 공기 먼저 말아서 먹을게요 죽 되겠어요 두 공기 말면 죽 될 거 같아서 한 공기 먼저 말아서 이렇게 말았습니다 어? 옆에 국물 더 있네요 네 예비용 국물 맞아요 국물 더 있어야 돼요 안 뜨거워요? 벌써 다시 끝나 안 뜨거워요? 벌써 다시 끝나 뜨거워요 뭐 대회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빨리 먹네요 아 아! 왔다!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한 번 봤어요 무슨 노래 할까요? 무슨 노래 할까요? 나는 눈이 좋아서 눈으로 라면 끓여 먹지요 저기 히말라야에 가면요 눈 녹여서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물이 다 얼거든요 맞아요 맛있겠어요 어릴 때 눈 막 받아서 먹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눈 막 먹어도 됐었어요 요즘에는 눈 먹으면 안 돼요 눈이 더러워가지고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김치 좀 먹겠습니다 라면에는 김치죠 아 김치 노래 있는데 문 넘어 김치가 좋아 잡고 잡고 김치가 좋아 김치 김치 짭짱 이 노래 아세요? 네 김치 김치 짭짱 국물 리필 하겠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팥도리필 여기요 국물 리필 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손님 국물 슬픕니다 저기 셀프바 이용해주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다 그게 뭐예요 있어요 그럼 여기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걸로 좀 가릴게요 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라면에 김치 라면에 단무지 참고로 면 두개 먹고 밥 두공기 째에요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배가 불룩해질 거예요 저처럼 배가 불룩해질 거예요 맞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면도 탄수화물인데요 밥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말아 먹어요 우리나라 탄수화물 중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더 심하잖아요 햄버거도 탄수화물인데 겸전튀김도 탄수화물이에요 맞아 빵도 먹고 맞아요 우리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원래 라면은 일본에서 발견했는데요 원래 라면은 일본에서 발견했는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더 많이 발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 빨리 하는 거 좋아해서 그럴까요? 맞아요 라면은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끓일 수 있고 빨리 끓일 수 있고 어느새 벌써 다 먹었어 떡당 친구들 중에 포비쌤처럼 빨리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도전하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친구들 취해요 아 맞아 그냥 재미로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네 지금까지 용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 먹방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하하하하하